엇 아 뭐야 아 뭐지 아 아 저거 뭐야 아씨 아 아 아 아 아 와우 와우 네 여러분 뷰리뷰리뷰리뷰대입니다 얼마전에 또 김위원님한테 선물이 와가지고 선물 개봉기를 찍을 I have a fan, I have a 선물, 펜선물 개봉기 펜선물 개봉기 지난번에 우쏘 사무실에 브라우니랑 모스콘이랑 여러가지 정말 정말 맛있는 과자료를 보내주셨던 유현님인데 오늘은 또 어떤걸 보내주셨을지 또 편지가 있네 이번에도 역시 글씨태로 죄송합니다 있어 뷰티 뷰티 뷰티풀 데이 저번에 과자를 직접 만들어서 보낸 고택님 뱀 김위원입니다 선물 인증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선물 보내는 거의 한달정도 기다리면서 잊어버린건 아닐 죄송해요 제가 참 블로그가 늦어요 좀 더 분발해서 블로그 찍도록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지만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특히 이렇게 저의 특기를 살려 푸드크리에이터를 해보고 싶은데 막상 행동을 실천하기가 두렵네요 영상도 올리고 우쏘 콜라보데이에 참여해보고 싶지만 흥기도 잘 나지 않구요 페이스북에 영상도 올려봤긴 했는데 다른 분이 하는걸 보니까 왠지 제가 너무 저급해 보이기도 합니다 뭐 고급 저급이 어딨어 모든 고급은 처음부터 고급인게 아니잖아요 모든 다이아몬드는 원석에서부터 빚어진거라구요 이건 저급이니까 건드리지 말아야지 라고 했다면은 그 원석은 절대 다이아몬드가 되지 못했을겁니다 왓아이오 어쨌든 그렇단 얘깁니다 이번에 보내드리는 간식은 오랑제뜨랑 마롱글라세인데요 오랑제뜨 마리글라송 마롱맞 아 여기 설명이 있구나 오랑제뜨는 오렌지를 슬라이스해서 시럽에 절이고 말리는거고 마롱글라세는 밤을 껍질 벗겨서 시럽에 끓이고 시키고를 반복해서 만든 것입니다 와우 저번보다 양은 적게 느껴지시더라도 정성은 배로 들어왔어요 엄청 기대되는데 만드는데 각각 일주일 이상 걸렸답니다 오마이갓 이런 말하면 부담스러우시려나? 그렇지 않아요 긴 편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재밌고 좋은 영상 많이많이 올려주세요 고탱 블로그 화이팅! 우승커플서 화이팅! 김유현님 다시 한번 감사해요 와우 오마이갓 완전 예뻐! 이걸 여러분 봐야돼 여러분 이거 봐야돼 와우 듀드 이게 바로 오랑제뜨 마리글라송 바로 가지고 내려와서 웃소 식구들이랑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와 짱이다 대박이지? 엄청 신기한 이름이야 이게 뭐라더라? 오랑조트? 오랑조트인가? 뭐 그런 이름이고 이게 오렌지인가? 채식파스였나? 그냥 지어가는 것 같은데? 멍치지마 오오 윤기 음 밤은 약간 겉에도 시욕 입히고 음 맛있다 진짜로 와 이거 완전 맛있다 와 이거 겁나 맛있다 아 진짜? 와 이거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김유현님 잘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점점 맛있지? 와 씹자마자 향이 확 와 캘리포니아에 잠깐 갔다 왔어요 감사합니다 김유현님 저희 잘 먹을게요 우소 식구들이랑도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끝 됐 못 follow 멤버